얼른 얼른 해야지. 이제 엽산 안 먹어도 되나? 철분은 계속 먹어야 돼. 철분은 먹어야 돼. 네.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 좀 있더라고요. 엄마 되는 게 쉽지 않아. 쉽지 않네.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.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 거야. 아이를 위해서 먹는 거지 뭐. 나를 위해서는 안 먹었는데. 그 저 잉어는 다 먹었어? 잉어? 잉어? 그래 임산부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. 이것도 먹어야지.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. 너의 이세를 위해서지. 그래서 찬대로 먹는 게 너 좋다고 그랬지. 엄마 먼저 먹어. 엄마 먹으면 나도 먹을게. 아니 엄마는 홀몸이신데 왜 이렇게 홀몸아. 멋있게 먹어볼게. 진짜 먹기 싫은데. 아니 러브가 먹기 싫대 러브가. 다 견디고 걔는 싫고 좋고 지금은 선택해 줘. 경험을 다 해보셔서 할 말이 없어. 너무 잘 알아서. 이거 너 러브를 위해서야. 엄마가 먼저 시범을 볼게.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이 먹어야지. 진짜 할 말 없지. 여행을 다 먹어야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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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나. 진짜 이상해. 엄마 먹을게야. 우아우. 아 저렇게 생겼어. 야 짠. 짠. 엄마 먼저 딱 먹을게. 코 막고 그냥 한 번에 삼켜야 돼. 아 이거 어떻게 왜... 코 막고 먹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안 봐야 돼 그리고 비주얼은 고소하기만 하네 어머 이게 고소해? 고소하지? 엄마가 저 이것 좀 다 가져가 뼈에 좋대 너 위에서 안 가야지 내 손주 새끼 내 손주 새끼 내 손주를 위해서 나는 아직 강한 엄마가 되기에 멀었나 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런 거 다 먹었어 엄마 바로 카라멜 까지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싫은데 고소하잖아 고소해 담백하게 고소하고 맛임만 좋네 누가 먹어도 쉽지 않아? 진짜 힘들어 선방에 먹어야 돼 발톱만 먹으면 안 돼 그냥 발톱발톱 엄마처럼 그냥 발톱발톱 엄마처럼 보지마 보지마 아 그게 안 돼 아무리 먹는 걸 그렇게까지 먹어 근데 이게 비염 치료제네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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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러워 저건 그냥 숨 안 쉬고 한 방에 먹고 맞아 맞아 그냥 한 방에 가야 돼 사약 먹냐? 아우 마법사 그래서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뒀어 이거 어떻게 먹었다? 엄마 다 먹었어 다 먹어서 인물 반반하게 나왔잖아 동생? 동생? 응 예쁘게 잘 만들어라 일단 만두는 소를 많이 넣어 오늘 소도 많이 넣었네 소를 많이 넣어야지 아이 그럼 맞아 옆구리 터지겄는데? 응 아 근데 동그랗게야 좀 예뻐 보이긴 하던데 좀 이쁜 거 같아 공룡같고 공룡같고 귀엽고 공룡같지 않아요? 귀엽다 만두가 아주 푸짐하네 이쁘게 어쨌든 이쁘게 만들어 네가 이쁜 딸을 이쁜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 몰라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러면 예쁘게 만들 거야 어 나 이제 만두 가게 가게 차려? 어 나 진짜 만두 좀 잘 빚는 거 같아 요령이 요령이 생겼어 오 잘 만들었어 그치? 오 엄마는 이렇게 써요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신기하다 이거 만두찜 만두 같지? 대박이다 역시 엄마들이랑 달라 엄마는 만두 잘 빚는데 왜 내가 이래? 아유 이만하면 이쁘지 어디다 보고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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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났지 어렸을 땐 예뻤지 근데 지금 역변했잖아 아 지금 또 잘났어 아이 그럼 혹시 엄마가 잘 어머니 클라스가 있네 이제 만두 갖고 와 이리 놓치 그럼 만두를 찝시다 이거 다 못 놓치는데 우와 와 야 거의 뭐구나 왕만두다 왕만두 맛있겠다 오 참 만두를 집에서 해 보다니 명절도 아닌데 그치? 오 오 맛있게 봐 이게 한이의 주문에 의해서 엄마 이렇게 하는게 응 내가 먹고 싶다 그랬어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만들어 주시는구나 다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 너무 감사하게 아니 일단 와 빨리 먹자 꼭 먹고 확실히 엄마 오니까 밥상이 다르다 아 알겠어 알겠어 어구야 할머니 밥이야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맛있지? 응 맛있다 묵국 맛있다 맛있게 잘 먹어줘야지 애기가 왔었을 때 시큼 먹던 거 안 먹고 원래는 엉뚱한 거 먹고 싶어지고 고기를 진짜 좋아했는데 또 먹겠다고 해 놓고 먹게 되면 또 먹기 싫고 근데 그게 왜 그러지? 신기하다 땡기는 게 몸에서 필요한 거래요 맞아 그럼 그럼 근데 내가 내가 빚은 거다 응 좀 잘 빚은 거 같아 응 예쁘게 잘 빚었네 응 예쁜 애기 나올 거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거의 뭐 고구만데 저거 저렇게 먹어야 또 맛이 또 있으니까 맛있다 이 매운 김치 들어가서 맛있는 건데 더 맛있는 거 같아 맛있어? 응 엄마만두 맛있어 엄마를 칭찬해 엄마만두 소식 엄마만두 소식 처음 했다 그랬어 처녀 자기야 만두 소리 잘했다 만두 소리 잘했다 또 먹고 싶다 진짜 허기재이다 허기재이다 상먹어 엄마가 했지만 맛있는데? 응 맛있어 응 진짜 맛있나 보다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참견례 때 긴장됐나 봐 응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안 쓸려도 쓰는 게 있으니까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눈도 막 충혈되고 아이고 충혈되고 그래도 재밌었어 나도 조금 걱정했는데 처음이면 조금 어색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어색한 건 못 느꼈어 워낙 뭐 사돈이 성격 좋으신 게 딱 보이던데 아유 복이다 다행이다 너무 복이야 너 엄마는 다 먹었어 밥이 남았는데 너 더 먹을래? 응 저기 여기 앉을래? 그리고 케이크랑 마실 것 좀 사왔어 앉으세요 어머 무지개야 우리 무지개 회원 무지개 회원 무지개 회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뻐서 먹기가 그렇다 이거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 귀여워 너 왜 이렇게 이쁜 걸 살았어 엄마 못 먹게 엄마 들어 이렇게? 이렇게 들어 엄밀히 그냥 이렇게 먹어 수박 이거 어때? 이렇게 먹어 수박이 나도 홀리뱅이니까 짠 짠 짠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이건 입으로 어떻게 들어가 잘 들어가라고 하면서 예비 신랑 앞이라 좀 부끄러우시네 이거 핫초 이거 무슨 뭐야? 이거는 내가 이거 그냥 음료인데 엄마님 믹스커피 좋아하시니까 바닐라라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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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취향을 다 알아 아 세상에 짠 짠 짠 오늘 고마워 엄마에게 감동을 시켜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위다 나 어때? 나 어때? 응? 이뻐 엄마는 어때? 자 테스트 들어가죠 더 이뻐 더 이뻐 더 이뻐 더 이뻐 아니야 100점짜리네 잠깐만 다 만족하잖아 아 세상에 좋겠어 엄마가 오늘 러브 베넷저고리도 사줄까 러브거 사주고 근데 약간 남의 선물 사는 느낌 배가 나와 이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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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날이 오다니 오늘 하루 종일 엄마 감동 이런 날이 오다니 어 어 계속 얼굴 뚫리겠네 거위털 일부들 하셨죠 거위털 일부 왜요?